이번에 저희가 광고 찍은 게 진짜 잘 됐는데 글쎄요 상사가요 제 공을 가로채간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? 내 상사가 내 공을 가로채갔다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My boss stole my thunder 직역을 하면 내 상사가 내 번개를 훔쳐갔어인데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상사는요 boss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boss면 보스 아니에요? 맞아요 대표님 사장님도 boss가 되겠죠 맨 위에 있는 boss고요 내 바로 위에 상사도 boss라고 해요 그 누구든지 나보다 직급이 높다 그럼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상사가 뭐 했다고요? 내 공을 가로챘다고요 그 표현을 steal one's thunder로 표현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을 하면 내 번개를 훔쳐가다인데요 아주 옛날에 어떤 극작가가 연극을 썼는데 그 연극에 천둥 번개가 나왔대요 근데 그 천둥 번개 소리를 내는 그 새로운 기술이 너무 좋았는데 그 연극은 망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연극 작가가 그 천둥 소리를 내는 그 기술만 쏙 가져가서 자기 연극에 썼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? 거기서 유래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내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차차 immigrated 내 가사에 있는"- 내 가사에 대해 얘기 Henrik fictional색 앱 이기